으아 크롱 신난다 이번엔 음악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 크롱 아름다운 실로폰 연주 오케이 크롱 잘한다 크롱 크롱 산속 숲속 바람쥐 크롱 크롱 실력 예술인데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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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주야 소음이야 아 역시 포로로는 예술을 몰라 저리 깔아 아휴 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1등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이대로는 안되겠어 내가 저기 옆에 있는 파이티 선생님 모셔올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뭐 선생님을 붙여준다면요 뭐 빨리 갔다와라 포로로야 아휴 내가 안챙기면 너를 누가 챙기겠네 선생님 오기전에 한번 연습해볼까 크롱 크롱 자 버튼 눌러주시고 아름다운 실로폰 연주 실로폰 연주 한번 해볼까 크롱 크롱 크롱이 달린다 크롱 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온다는 선생님. 왜 아직도 안 오냐, 크롱? 크롱, 인사해. 패티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크롱. 어, 안녕하세요, 크롱. 어머, 보는 눈은 높으네요. 자,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르쳐주세요. 나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하니까 너는 자리를 비켜줘라, 크롱.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하지만 네가 1등을 할 수 있다면. 패티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해, 크롱. 이건 걱정 마라. 소음 말고 연주를 해줘. 크롱, 크롱, 크롱 악기 먼저 볼까? 네, 여기 있습니다. 짜자잔. 우와,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시크릿 주주, 보석 드럼 아니야? 어,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음악하시는 분은 다르다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우리 빨리 시작해볼까? 좋습니다, 선생님. 자, 우선 전원 킥킵니다. 신나는 드럼 연습. 먼저 아이린 스톤을 빼고. 아이린처럼 멋진 드러너가 되어볼래? 오드. 스무손을 연주해봐. 자, 그럼 기본부터 시작한다. 네, 선생님. 한번 해볼래? 네. 잘했어. 자, 좋아. 모드를 다시. 아이린처럼 멋진 드러너가 되어볼래? 드럼으로 변경하고. 자, 이렇게 해봐. 선생님, 근데 왜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나요, 크롱? 드럼에는 원래 소리가 안 나. 너 지금 해봤는데 몰라? 알, 알았습니다, 크롱.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쳐볼까? 네. 크롱. 생각했던 것보다 크롱 잘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크롱 끈을 끼워실래? 좋아. 멜로디 톤. 연수를 시작해볼까? 신나는 드럼 연수. 좋은 연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부족한 연수. 다빌. 시끄러. 보라고. 나 지금 우와, 멜로디 톤. 어라. 아멘. encourage. 대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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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내 연주 잘 들어봤어? 네, 선생님이라 역시 다른데요, 선생님 그럼 크롱이 이번에 한번 해볼래? 좋습니다, 크롱 시작해주세요, 선생님 알았어 크롱, 이제 연주 다 끝났어 어? 음악이 절서 끝났네 크롱, 정말 열정적인데 연주에 빠지다 보니까 끝난 줄도 몰랐어요, 크롱 자세 너무 좋아 이제 내가 가지고 온 악보로 연주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크롱 크롱, 화이팅 네, 선생님 아이린처럼 멋진 드러머가 되어볼래? 스모폰을 연주해봐 응, 악보 한번 자세히 보고 시작해볼까, 크롱 연주해요 concisis 연주해요 인조완료! 어, 크롱. 많이 늘었는데. 뭘 이 정도 갖고 그러냐, 크롱. 연습도 다 끝났고 뽀로로도 왔는데 우리 게임할까? 크롱? 게임? 어떤 게임 하라는 거냐, 크롱? 이 보석 드럼 게임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초록색 스페셜 스톤 있었지? 응, 있다. 그거 가져와. 그럼 우리 게임할 수 있으니까. 알았다, 크롱. 스페셜 스톤을 끼워보자. 게임 스톤. 재밌게 놀아보자. 기억력 게임. 불빛이 켜지는 순서를 기억해서 차례대로 누르는 게임이야. 우와, 재밌겠다, 크롱. 빠르라 준비 완료. 더 잘할 수 있어. 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뽀로로, 이거 말고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리듬 게임. 불빛이 켜진 보석을 누르는 게임이야. 빨리 와, 크롱. 그럼 시작한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크롱, 너무 잘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재밌지? 응, 그래도 재밌다. 근데 오늘 내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봐. 이제 지쳐서 배고프다, 크롱.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자. 패티, 패티로 먹고 갈래? 아니야, 난 집에 갈래. 근데 크롱, 나 부탁이 있어. 나 이 보석 드럼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크롱, 이거 새 거다, 크롱. 크롱, 이때까지 패티가 가르쳐줬잖아. 한 번만 빌려줘. 크롱, 새 건데? 안 빌려줄 거야? 크롱, 그냥 가고. 아니다, 크롱. 빌려줄게, 선생님. 응, 진짜야? 고마워, 크롱. 어? 어? 부끄럽게. 잘 쓰고 갖다 줘라, 크롱. 크롱. 알았어. 고마워. 어, 크롱 멋있는데? 아, 뭐 내가 이 정도다, 크롱. 우린 밥 먹으러 가자. 알았다, 크롱. 좋아. 좋아. 우와. 스페셜 스톤은 안에 있고, 아인 인 스톤은 앞쪽에. 2부에서 계속 됩니다.